아! 와 이렇게 때렸어! 저희 오늘 그냥 네 거기서 스크린 칠려고요 맨날 20원 더 친다고 둘이서 그러는데 결국엔 한 5, 6번을 돼서 망했다 이러고 안 쳐요 아 치킨 먹고 싶네요 전화 주셨어요. 네 저희는 요 밑에 낙지집이 있어요. 그거 먹었는데 완전 맛있어요. 혹시 이거 치신 분들 계세요? 매장 채광전? 아 재덕이구나. 이건.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첫 홀부터. 매장 챔피언십 치면 맨날 백든 근처라 신경질 나시는데. 아 뭐야 망했네. 끝났네. 일본어부터 끝났네 우리. 아 이게 소화가 안 됐어 그래 지금. 나이스! 됐어. 됐어. 짜봉같은데 이거? 짜봉같은데 이거? 조짱님 안녕하세요. 정미 프로님 되게 포헌터치셨나요? 몇 개 쳤어? 오 잘했다. 그렇지. 아하. 박미소... 미? 우와 소리 좋다. 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요. 그리고 과응 별로 안 하고요. 진짜 어쩌다 한 번 과응은. 오 나이스. 됐다. 됐다. 보고 계세요. 여러분이 멈추고 시간 날아가서 전차를 했어요. 10분 후 후 2차 준비를 했어요. 공破 안되 안되. 안되? 벙커다. 넘어갔다. 나갔다. 나갔어 나갔어. 아 안나갔다. 안돼 안돼. 나이스 저도 놀랬습니다 컨시드위그 아 왼쪽은 안되죠 아 왼쪽은 안되지 아니 왜 나 요즘 우측 안가 들어갔다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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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과연 괜찮을거 같다고? 아 패스 너무 많아 망했다 하하하하하 네 박민숙님 홀인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? 야 이거 올라가는거 아니야? 와 올라갔어 위로 올라갔어 큰일났다 이거 야이 프로는 프로네 아 바로 겨우 막았다 어? 아 뭐하는거지? 뭐하는거죠? 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칠거에요? 정우 정우 왜 죄 없는 정우를 그래 정우 오오 13.5 나왔어 짱이다 와 이정은 근데 거리 늘었다 나 너무 거리 늘었을거 같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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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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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갔다 와우 prede 여기에 들어가야돼. 일단은. 기록은 세워야지. 그렇지! 와 75.8? 뭐야? 오. 오늘 다 60이네. 아 사실 볼 스피드는. 네.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컷팅 잘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. 감각을 키워야 되거든요. 거리감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. 리듬 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스크린뽈하고 스파스. 아니요. 안 돼요. 엄마 안 됐어. 아 네. 감사합니다. 우유님. 네. 우유. 우유 맞죠? 풀리면 레슨 받을 오신대. 자 이번 올해 딱반내기 갑니다. 네. 안 돼! 303. 범이 오빠가 백스피 4,000. 1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어? 아 뭐야 뭘 어 야. 아 애매하잖아. 뭘 애매해. 나보다 더 애매해. 맞아요. 가자고 하는 사람이. 아니. 설마. 우와. 이 사람 세다. 그냥 재밌게 가는 게 좋죠? 어? 방송을 위해서? 아! 아 아퍼 진짜. 이거 진짜 아프겠다 근데. 우와 이렇게 때렸어 지금. 진짜. 이것도 하는 거야? 해 또 해 또 해. 계속 파? 또 해 계속 파. 계속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펀쳤다. 이봐 이봐. 어? 그니까. 그런 걸 넣고 그래. 어? 아 뭐야. 아 씨 뭐야. 나무 맞고 들어왔어. 아 레슨이요? 레슨 저 수원시시 연습장이 있어요. 어 뭐야. 아싸. 나. 아니 왜 그래. 나무 키 하는 거 맞는 거 있어. 아 좋았어 좋았어. JSK님 안녕하세요. 나이스. 아 이번엔 졌다. 가버려. 안 돼. 뭐야. 알겠습니다. 웨이너님. 독하게. 그렇죠 골프는 독하게. 봐주면 안 돼요. 구부 대양전이야? 구부가 누구 있지? 되겠지? 아 설마 안되지 가야지 그렇지 내려가야지 자 안돼 설마 이거 들어가는거 아니겠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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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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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 왜 붙었어? 가스 붙었어 오 들어갔다 오오오 오오오오 자 여러분 과연 과연 아오오 진짜 뭐야 에이 200만원씩이나 주셔가지고 진짜 포스트가 85라고? 오? 감사하단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이진이 님 안녕하세요 아아 망했다 망했어? 망했어 어? 우진 님 명성전? 누구시지? 과연? 에이 설마 아 쎄다 끊었다 아 끝났네 자 난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우와 이번엔 뭐 나 그냥 안쪽도 되지 이거 막으면 될까? 아니야 복잡해지지 어떻게 있어? 잠시만요 잠깐만 내가 오른손잡이라 나 여기서 해야 될 거 같아 아 여기? 눈이야.. 실명 아니네 실명.. 오.. 오.. 다행이다 왜? 시간 length 있어? 꽂았어 또 붙었다 C ringing 그렇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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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긴장했죠? 긴장했죠? 긴장했지? 잘 나오나? 자 갑니다 너무 세게 때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게임은 게임이니까 봤죠 여러분? 저거 이렇게 때면 말이 안나오는데 내가 멈춘거 같아 아 나 눈물 났어 나 눈물 고연 와 이거 진짜 좀 세게 때렸지? 그치? 나도 때리고 놀랬어 오늘 되게 살아서 가실 수 있겠네 스매싱 페이터 99 당부장인 줄 알았는데 아 나 눈물 났어 진짜 저 저 오늘 좀 재워주실 분 계신가요? 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방금 신고하셨대 아 뒷땅 가네 왜 뒷땅을 치고 그래요 아 잘 못 치겠어 설마 이거 넣을까요? 설마 어 아씨 또 돌았어요 안 돼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됐다 3 2 2 3 2 2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? 아 아 아 오 붙었다 이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펑퍼 넘어서 고리가 오늘 많이 나네 그쵸? 그래 네 풀었다 아 나이스 아 이거 봐 아 했었어야 됐어 아 버디구나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아직도 많이 계시네 라이브를 아무튼 저희가 거의 화요일날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날은 거의 라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많이 네 봐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 안녕 끊을게요 네 수 오 알다 도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